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티비입니다. 다오지수가 혼주소를 마감했죠. 다오는 상승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마감을 했네요. 다오지수는 169포인트 상승, 나스닥은 71포인트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겠죠. 방금 전에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회원분들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 대박주가 많이 나왔죠. 웅진 같은 경우도 1200원대 매설하겠는데, 2000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2100원까지. 벌써 며칠 만에 올라갔고, 그리고 저번주에 추천했던 그래프톤. 그래프톤도 20만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거의 20만원 근처까지 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조금 주는 건 10% 정도는 주고, 많이 주는 건 40%, 5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에이프린 HG도 상하가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상하가만 더 올라갔잖아요. 30% 넘게 단시간에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창이 나쁘지 않을 때는 추천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400포인트 올라간 건데, 이건 보통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엔니뉴즈 같은 경우는 1000% 넘게 10배 넘게 올라갔고, 우리 바이오드 10배 넘게 올라갔고, 이지미도 10배, 10배 이상 올라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4배, 3배는 거의 다 올라갔어요. 커뮤니티에 보면 제가 종목 올려놓은 거 있죠. 그게 예전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 줄 안다면, 장이 좋아지면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 장이 진짜 폭락자만 아니면 안심조목은 손절할 필요도 없고, 급등주도 나오고, 호재가 뜬다겠죠. 테마가 붙고. 그리고 휴스틀 같은 경우도 교육받으신 분이 발굴했는데, 1300원 때부터 9000원까지 거의 8배가 올라갔고, 그리고 삼성공조 이것도 교육받으신 분이 6층 안에 추천해서 오늘 3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볼 줄 알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또 장기 투자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다고 했는데, 3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3월 25일 날하고 26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상한가 종목, 또 상한가 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언급했거든요. 그런 종목은 또 상한가를 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500만원치만 사도 3,55,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매달 하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30%가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150만원 수익이 나는 거고, 천만원치만 매해서 해도 300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하고 교육 받을 때까지 많게는 3천만원 벌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적게는 500만원, 천만원씩 수익을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500만원씩 받았어도 다 뭐 진짜 저렴하다, 싸다 하고 서로 오시고, 또 교육 받으러 오실 때 그냥 오신 분이 없어요. 전부 다 선물, 붓다리 전부 다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상화폐다, 뭐다 해가지고 요즘에 또 부동산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개인들의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월달에 특별 오프라인 교육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도 그때하고 그냥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500 받다가 385만원으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낮췄거든요. 거기에서 50%를 할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리딩비도 안 된다. 원래 리딩비도 제가 3개월에 멤버십 하기 전에는 220만원을 받았거든요. 리딩비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식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분석도 하고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교육 받으실 부분은 알지만 엄청나게 쉽습니다. 급등주 발부를 해가지고 상한가도 좀 먹어보고 제이준, 더코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도 돈 많이 법니다. 6천원짜리가 금방 내면 9천원까지 갖고 또 7천원에 잡으라겠는데 11만원까지 갖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도코디 같은 경우도 6천5백원 찍고 11만원까지 갖고 그런 식으로 저도 이런 종목만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20여 년 전에 천만원 가지고 한 달에 950만원씩 벌었다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만 공략을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금액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가 친다는 종목 거기에서 수익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비를 충분히 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빼고도 남죠. 385만원의 절반 50%를 할인해가지고 이번 할 거니까 10명 딱 10분만 모시거든요. 토요일 날 10분, 일요일 날 10분. 10분 초과가 되면 초과되는 분은 다음 기회에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 내용은 기초부터 완성까지 여러분들 차트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심 종목 찾는 거 급등주 이런 거 찾는 거 그리고 ELW 차트 보고 하는 방법 수익 내에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건 교육 안 하고 꼭 필요한 거 대학 교수님도 천기누술을 했다고 통탄을 하고 가셨고 그리고 연구소, 연구원도 20년을 자기가 분석만 했지만 이런 교육은 처음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캐나다, 중국에서도 여러 분 오셨고 외국에서도까지 교육을 받고 가셨습니다. 증권사에서 18년 근무하고 퇴직하신 증권 전문가 분도 저한테 교육을 받고 서로 수익을 잘 내고 있다고 고맙다고 인사가 왔습니다. 그 금액이면 리딩비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상한가 종목 주는 거로 수익을 내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모르고 하면 안 하지만 못 하겠죠. 안 할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되고 할 것 같으면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은 50% 할인 한 거에서 추가 할인이 있어요. 그거는 6개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한 금액이 있죠? 6개월치를 더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끝나고 한 달은 리딩을 무료로 원하시면 해주겠습니다. 한 달 정도는 원하시는 분만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면 무료로 리딩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방송 오래 보시고 또 잘 하시는 분은 교육을 받고 리딩을 안 받고 혼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절반은 리딩을 원하고 절반은 그냥 해본다고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한번 리딩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25일하고 26일이 일요일이니까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차면 그때 원하는 날짜에 안 되죠. 궁금한 점은 카톡이나 문자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티비였습니다.